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전 세계가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죽지 않은 좀비 모기와 전쟁 중이다. 이런 이슈입니다. 좀비 모기가 나왔어요? 네. 실제입니다. 모기를 죽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살충제는 대부분 국화궛에서 추출한 피레스로이드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분은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게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모기와 같은 곤충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충제를 꾸준히 써온 결과 모기에게 피레스로이드 저항성이 생겨서 좀비 모기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환경에 적응이 된 겁니까? 적응이 된 거죠. 우리가 모기에게 살충제를 뿌릴 때 보면 모기가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온몸으로 샤워를 하고도 멀쩡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살충제가 작동하는 원리가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를 주는 게 아니라 벌레들의 근육을 축시켜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결국에 호흡을 멈추게 하는 조금은 느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맞고도 살아나는 모기 중에 피레스로이드 성분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살아나서 번식을 하게 되고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좀비 모기를 생성하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진화론의 자연선택소리네.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또 모기들이 생각보다 좀 똑똑한데요. 2022년 이 영국 킬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살충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모기들 10마리 중에 7마리는 피를 빨 대상을 찾아다닐 때 살충제 냄새를 피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영악한 녀석들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살충제가 효과가 없으면 모기를 어떻게 박멸합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모기 성충보다는 유충 단계에서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모기 유충의 서식지를 찾아다니면서 방제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물만 있다면 어디든지 살 수 있는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를 해서 근본적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름이면 방구차 그래가지고 동네에 흰 연기 뿜으면서 소독차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문 방역요원들이 정화조에 모기 유충을 없애는 약을 넣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일찍 등장했어요. 모기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 때이른 더위에 여름불청객 모기 너무 일찍 찾아왔는데요. 서울시는 모기 채집량과 기온, 강수량 등을 분석해서 일평균 모기 개체수를 1부터 100까지 지수로 환산하는 모기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이 모기예보제에 따르면 서울 평균 모기활동지수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연속 최고치인 4단계 10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야외에서 10분, 15분 이상 머물 경우에 5마리 이상 모기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모기활동지수는 72 정도였는데 이제는 1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모기가 늘어난 이유는 월동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려면 겨울에 살아남는 모기가 많아야 되고요.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지난 겨울 서울 지역의 높은 강수량이 모기수를 늘렸고 또 열흘 연속 최고기온이 30대를 상위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모기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빠르게 알을 낳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모기활동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43년 사이에 모기활동기간이 42일 늘었는데요. 1년에 하루씩 모기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구온난화 전 세계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사계절 내내 모기를 볼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모기 박멸이 원천적으로 100%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건 좀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모기의 생식 능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또 먹은 걸 소화 못 시키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연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상용화 단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여름은 계속 우리 또 모기와의 전쟁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김준호 님이 살벌한 지금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 잡는 게 최고라고. 어떻게 살벌하게 이렇게 댓글을. 그런데 뭐 사실 진리이긴 해요. 박수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모기가 얼마나 징글징글하냐면 영화 주라기 공원 보면 거기 호박 모기에서 저거 뽑아서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